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말이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적인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되게 많고 또 참여하고도 있었는데 아이들도 같이 좀 와서 체험하고 나면 더 뭔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. 너무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네요. 필요심한테 골고루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